아멘 Torture 내일 만나여 와르레 processo 아이어라 주의 모든 은혜와 엉점을 잊지 말지요다 한밤님의 말씀을 신금으로 순정하면 잘되고 고맙네 할렐루야 영호와께 감사하려라 주의 인자 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한밤님의 말씀을 신금으로 순정하면 잘되고 고맙네 영호와 여대마을 정하였으니 온신력을 다하였어 찬양하리로다 한밤님의 말씀을 신금으로 순정하면 잘되고 고맙네 나의 반성 여호와를 찬양 달려라 나의 요새 비난 저는 산속이 싫어다 한밤님의 말씀을 신금으로 순정하면 잘되고 고맙네 한밤님의 말씀을 신금으로 순정하면 잘되고 고맙네 신금으로 순정하면 영호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